흡연을 하는 분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 금연 계획 많이 세우실 텐데요. 강서구가 금연에 도전하는 구민들을 돕기 위해 비대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구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대면 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흡연자를 위해 비대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강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금연 등록 카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문자나 팩스, 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자에게는 전화, SNS 등을 통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금연 보조제, 금연 물품 등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됩니다.